진짜 막내수? 아 막내수 왜 이렇게.. 음.. 실례해요? 음.. 실례해요? 나오실게요 나오실게요 아 나 실례할게 실례했다 좀 기념해 보는데 안녕하세요 어머 꾸라 언니래 잠시만요? 아니요 막내수니까 이제 이제 막내수예요 야자 타임 하세요 꾸라야?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안돼요 다음에 다음에 반발 막내수입니다 상상도 못하셨죠 여러분? 깜짝 진짜 저희도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왔습니다 자! 오늘은 크래저녁 네? 잠주 설명 잠주 신들 배우치기에 슬프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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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뜨거워? 김도 있으니까 김까지? 헐 맛있을 것 같은데? 응 맛있어 그냥 그러면 막 봐도 뭐 이거 무슨 아니예요? 이거 샐게 샐게? 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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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랜만에 먹었다. 진짜 많이 먹었다. 맛있다. 여러분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저희는 오늘 뭐 많이 하고 왔습니다. 왜죠? 근데 아침 너무 졸려서 기억이 별로 없어. 아침 아니 너무 졸려. 난 6시부터 8시 픽업이 제일 졸려. 차라리 새벽이나 차라리 10시, 11시. 맛있어. 맞다. 저희가 역사적인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일본에 있는 감자즙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가고 싶어요. 큐슈에서만 살 수 있는 감자 맛. 이건 감자 맛. 이거 간장. 축하요. 간장. 이건 간장. 간장. 간장.